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구 성도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자주 전화를 돌리는데 그 교구를 새로 맡았던 것 같아요. 인사차 한 분 한 분이 연락을 드리다가 한 집사님께 나이가 좀 많으신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 싶다 신방을 요청했더니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안 갈 사람도 아니고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무작정 제가 찾아가서 만나 뵀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모교회 김연기 목사입니다. 인사를 드리고 찾아뵙더니 아주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이곳에 한 분도 목사님들이 오신 적이 없는데 다 거절을 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무작정 왔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셨는데도 막상 뵈면 다들 좋아하세요. 그때 제가 여쭤봤어요. 왜 신방을 안 받고 싶어 하세요? 그랬더니 큰 교회를 제가 등록한 이유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군중 속에서 한 사람으로서 사실 몇 천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세히 봐야 누가 누구신가 알 정도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모르겠지 나는 모르겠지 하고 조용히 교회를 다니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 교회를 여러 군데 가봤더니 자꾸 아는 척하고 등록하라고 하고 관심받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를 왔으니까 제발 신방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등록은 어떻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몰라보일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잡혔대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내가 새가족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또 붙잡아가지고 등록을 시키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등록했으니까 전화도 하지 말고 신방도 하지 말고 제발 아는 척 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렸다가 친해졌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사람마다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달라요. 어떤 성도인들은 그냥 조용히 교회를 왔다가 조용히 신앙 생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성도인들은 이순신 장군 신앙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왔음을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언제 왔는지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시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오시는 걸 못 봤어요. 나가시는 것도 못 봤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왜 모르지 했더니 예배 시작하고 한참 뒤에 조용히 몰래 오셨다가 설교 끝날 때쯤 되면 또 조용히 몰래 나가셔서 내가 왔음을 아무래도 알리지 말아라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서 어떤 분 연락을 드려보면 교회를 옮긴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 이미 교회 옮겼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이사 갔어요. 하는 분도 계시고 요양원에 가신 지 오래되신 분들 혼자 교회를 나오시니까 요양원 가셨는데도 알려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딸이 전화를 받아서 저희 엄마 요양원 가셨어요.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좀 알려주시죠.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부러 작은 교회만 찾아 다니시면서 봉사하기 위해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찾아 다니고 등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섬기는 게 너무나 좋아서 특히나 내가 작은 것 할 줄 아는 건 많지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교회들을 찾아 다니며 섬기는 분도 계세요. 지난주 수요일 날 한 목사님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개척하신 지 한 6년이 조금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쌀을 짊어지고 우리 교회를 오셨어요. 저도 그분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류하지는 않았고 저희 시찰에 계신 목사님이어서 가끔 만나면 이제 인사하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어요. 식사도 하고 커피도 한 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개척을 처음 할 때 좀 막막하셨답니다. 성도인들 가운데 함께 하실 분을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거리도 좀 되는 것 같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신청을 안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전화를 하면서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 중직자분들은 아무도 안 오시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런 분들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한 열 분 정도 함께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한 2주, 3주 정도 지났는데 한 여자 집사님께 전화가 왔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일단 만나세요. 만나서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2주 전부터 잠을 한숨 못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매도 말씀하시는 건지 하여튼 계속해서 잠을 안 재우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면 같이 따라가서 주일학교를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수동에서 저 의왕까지 여자 집사님이 매주일마다 가서 그 주일학교를 섬겨주시는데요. 거기도 우리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애들이 많대요.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우리랑 좀 다른 건 이상한 애들이 많대요. 그래서 ADHD인 애들이 많이 오고 정신없고 막 목사님이 화가 막 이만큼 올라오는데 그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붙잡고 참아가면서 케어해가지고 주일학기가 많이 부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예배문을 닫으니까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드리라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얘네들이 집에서 안 볼 것 같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가정을 주중에 다 방문해가지고 함께 그거를 다 봤다는 거예요. 집에서 간식을 사먹여 가면서 그 집마다 찾아가서 다 봤다는 거예요. 이거 뭐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성격의 문제도 있고 달란트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달라요. 저도 성격이 어디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리더가 되기보다는 뒤에서 그냥 조용히 섬기는 걸 더 좋아해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그렇게 뒤에서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왔다가 조용히 그냥 가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있어서는 그냥 한 무리 중에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 한 사람으로만 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매주 오는 자리에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가실 수도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목사 앞에서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도 조용히 앉아 계시더라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고 가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다 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실 때에 혼자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혼자 조용히 있다 가야지. 라고 하실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내 마음에 자꾸 누가 있지?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귀신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귀신들린 한 사람을 만나고 고쳐주시고 오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 동네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그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유대인의 땅으로 오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돌아가지도 않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배 타고 다른 데로 가시면 어떠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또 동네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그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한 회당장이 그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 딸에게 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한수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 딸이 오늘 내일이 아니라 그냥 지금 당장 죽게 생긴 거예요. 숨이 골칵골칵 하는 거예요. 이 다급한 이 회당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집으로 가시는데요. 소녀도 나오고 우리가 많이 들었을 옛날에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달리다꿈 말씀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동네로 들어가시니까 또 동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이렇게 몰려왔을 거예요. 막 지금처럼 길이 넓은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 길이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서울 가면 길이 다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조선시대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좁아요. 엄청 좁아요. 뭐 그런 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넓어봐요. 뭐 얼마나 넓겠어요. 그 길을 수천명의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지나가시니 사람들이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또 사람들 중에 또 열심 당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겠다. 예수님을 한번 만져봐야지. 아니면 그 그림자라도 내가 한번 만져봐야지 하고 예수님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예전에 유명했던 한 가수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TV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힘들었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극성팬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대요.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 극성팬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가이드라인을 다 막 무시하고 들어가가지고 모자 뺏어가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 옷을 그렇게 찢어간다는 거예요. 옷을 찢어간대요. 잡히는 대로 그냥 다 찢어가고 벗겨가고 목도리도 뺏어가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뜯어가가지고 얼마나 아파요. 지나가는데 팬들이 머리를 잡아가지고 뜯어간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연예인을 만져보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든다고 합니다. 우리 명정민 이사님께서 좋아하시는 한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이 인터넷에 그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집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몰래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라면을 끓이고 먹고 갔는지 몰래 들어왔다가 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극성 팬들이 얼마나 그 연예인을 좋아하면 좋아해서 그런 걸까요? 뭐 섬뜩한 것 같아요. 누군가 저를 좋아해서 저희 집에 들어왔다가 나가고 뭐가 자꾸 바뀌어 있고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가셨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시고 그의 손길만 닿아도 능력이 나타나는 메시아이시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막 몰려들었겠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예수님도 머릿겨나 뜯기셨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수염도 뜯어갔을 것 같고 머리 수염 다 뜯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많은 무리들 그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가는 다른 보금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이 이 여인은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았습니다. 열두 해라는 것은 평생과 같은 느낌이에요. 평생 우리가 코로나19가 한 10년 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생각해보면 이제 3년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아마 2년 전 1월달 맞나요? 계산이 안 나오네요. 아무튼 3년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라고 말하는데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이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완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거의 평생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특히나 유대인 종교에서는 여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자들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감사할 게 벌써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예수를 믿음에 감사하고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이게 끝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게 이것 말고도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혈루증이에요.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구양율법에서 말하는 유출병 이라는 건데 율법에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한 병이라는 거죠. 부정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에 걸리면 유출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고 만지는 사람들마다 함께 부정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원인도 다양하지만 또 원인에 따른 치료 방법도 다양하게 개발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혈루증을 치료할 방법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역사학자가 이렇게 뭘 찾아봤는지 한 10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당시 그 10가지 중에도 대부분이 주술적인 거래요. 주술적인 거. 제가 한 10년 전에 라고 생각하고 다시 찾아보니까 6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6년 전에 캄보디아라는 곳에 단기 성교를 갔는데 캄보디아의 푸논펜이라는 곳이 이제 가장 큰 도시거든요. 가장 큰 도시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냥 우리 한 20년 전에 동대문시장 같은 분위기 그냥 뭐 그렇게 뭐 발전한 도시가 아니죠. 분위기로 따져보자면 우리 서울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지방 소도시에 지방 소도시에 만 2, 30년보다 훨씬 이전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푸논펜에 푸논펜에 큰 병원도 있다고 해요. 아주 큰 종합병원도 있지만 대부분이 작은 병원 병원이라고 하면 우리 약국 같은 그런 크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서 저게 병원이에요 라고 해서 봤더니 약국 우리 편의점보다 작아요.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좀 드려보니까 그냥 뭐 몇 가지 약 대충대충 이렇게 조금 쌓여져 있고 수술 뭐 배드라고 하죠. 배드 하나 이렇게 누워있는데 하나 있는데 수술이고 뭐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 거죠. 아주 열악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료선교를 갔어요. 시골에 갔더니 아예 병원 자체가 없습니다. 병원을 가려면 차 타고 몇 시간을 가서 큰 도시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골에 갔더니 어른이 한 명 쫄득 쫄득하면서 걸어와요. 어디가 아파요 그랬더니 양말을 벗는데 발이 다 썩어서 안에 뼈가 보이는 거예요. 하얗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야 이거 봤더니 약초를 이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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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수준인거죠. 그 정도 수준. 어떤 아이가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이렇게 안겨왔는데 발이 다쳤대요. 걔도 그렇게 봤더니 속살이 다 보여요. 한 제 손가락만 할까요? 속살이 다 보이는데 병원을 안 가요. 그냥 또 어디서 무슨 약초를 또 찌어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도심도 아닌 이 갈릴리 주변의 도시였다면 의술이라는 것이 뭐 뻔하겠죠. 뻔할 거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여러 의사를 이 여인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고통만 더 생기고 더 아파요.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서 비싼 돈을 주고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돈도 다 허비해버리죠. 이제 세상에서는 더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12년을 하혈을 했으니 몸도 다 상했을 것이고 위법적으로도 부정한 여인이 되었으니 가족에게도 쫓겨나서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돈도 없어요. 이제는 치료받을 수도 없어요. 부정한 여인이니까 아무에게나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인생에 어떠한 희망도 없는 것이죠.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을 내쫓이신대요. 모든 병을 다 고치신대요. 죄인을 만나주신대요. 아무도 자기를 안 만나주는데 죄인을 만나주신대요.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대요. 죄인을 고치러 오셨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마음에 착정을 합니다. 아마도 여인이 머리에 돌돌돌돌 꼼꼼 감싸고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많은 틈을 지나갈 때 한 명이라도 나를 알아본다면 끌려가서 돌맞아 죽거든요. 어디 부정한 여인이 사람 많은데 와 돌맞아 죽는 거예요. 꼭 꼭 둘러싸고 그 많은 부리를 지나서 예수님 뒤로 가서 몰래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왜 그래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거예요. 세상 아무리 용하다는 의원을 다 만나고 내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낫지 않는 이 재병 나의 가족도 외면하고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붙들면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을 탁 붙들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은 이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즉시로 병이 나왔고 나의 자신도 병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그 육신이 힘이 들었는지 그걸 순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주위에 수천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무리를 보고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아휴 저건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가다가 내가 어느 한 명이라도 나를 알아보면 누구 아니야? 라고 하면 나는 돌맞아 죽는 거야.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 돌아갔을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알아보기만 하면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많은 무리를 뚫고 지나가 예수님의 몸에 옷에 손을 대야 되었습니다. 야이로처럼 그 앞에 엎드릴 수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 나은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도 그 많은 무리 중에 하나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낫고 만져서 나은 줄 알고 빨리 도망가면 그냥 그 수천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남아버리겠죠. 그냥 그렇게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수천 무리 중에 한 명 예수님에게서 고침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그 무리를 향해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세요. 2000년 전에 2000년 2000년 2000년도 22년 전이죠. 2000년도에 시작해서 요즘에는 드라마 한 번 하면 16화 정도 만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투자 대비 가장 효율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16회 정도로 드라마를 만드는데 2000년도에 200회나 방영을 했던 드라마 하나가 있어요. 태조 왕건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서 봤더니 군대에 있을 때 했던 거더라고요. 한번 포스터를 한번 볼까요? 딱 봐도 오래됐죠. 최수종 씨가 아기 같아요. 저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시청률이 60%였대요. 국민 절반 이상이 드라마를 다 봤다는 거죠. 집 나갔던 남편도 토요일만 되면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태조 왕건 그런데 이 최수종 씨가 태조 왕건을 맡으면서 주인공이었습니다. 기억 속에 태조 왕건이 했던 말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무슨 대사를 했는지 아무것도 잘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만 전 국민이 심지어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는 대사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김영철 씨 여기 눈 안대를 하고 있는 김영철 씨가 했던 대사인데 한번 다음 화면에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누구인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들어봤나요 승관현재님 들어봤대요. 이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조 왕건 드라마 200회나 했는데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건 누구인가 이거 하나 남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수천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막 밀고 있습니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만졌을 거예요. 옷도 만져보고 머리카락도 뽑아간 사람도 있을 거고 수염을 뜯어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구인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시라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관심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텐데 누군지 이미 다 아시죠. 모르실 수가 없죠. 그런데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다 고백합니다. 아마도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살려고 이 많은 무리를 뜯고 예수님 제가 죽음을 목숨을 걸고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호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이제 죽었다 곱들여 있는 그 여인을 향해 따라 따라 저는 딸이 없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딸아 아들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어느 누구도 이 여인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서도 버림받아서 함께할 수 없는 이 여인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으며 에이구 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에이구 저렇게 저지를 받았나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던 이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그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아니라 이 여인도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믿음이 네가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이 여인은 그 수천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 그 군중 중에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있지만 그냥 그저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된 것이에요. 따라 따라 이 여인이 예수님만 집중하여 붙들었을 때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 집중할 때 예수님께 이 여인을 집중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남의 예수님 아우 저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언제나 저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 그분의 예수님이 아니라 상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예수님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저의 예수님이 되어주옵소서 제가 목사님들 제가 몇 주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가지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요즘 성도인들이 너무 가상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은행 안 가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은행 다 할 수 있고 다 돼요. 어디 안 가도 되고 어디 유럽 안 가도 스마트폰으로 어디 보고 싶으면 다 볼 수 있고 지금 해운대를 안 가도 24시간 CCTV로 해운대 영상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상세계 요즘에 이거를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남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입에 떡 먹여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운동도 안 합니다. 아이들이 스포츠를 다 좋아하는데 게임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게임도 자기가 안 해요. 자동화 게임이라고 아십니까? 이게 요즘에 대세예요. 핸드폰에 게임 깔아놓고 설정만 몇 개 해놓고 버튼 하나 누르면 게임 속에 또 다른 내가 혼자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시간쯤 지나서 한 번 뭘 눌러주면 또 지가 알아서 하고 그래서 필요한 건 보조배터리만 있으면 돼요. 해서 돌려야 되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남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은혜를 다 받습니다. 누구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아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려요.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받는 그 은혜만 그냥 옆에서 바라보면서 아우 좋겠다.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다녀요. 자기 입으로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그 사람이 뭐 강남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미국에 있는 큰 교회 다니면 뭐 할 거예요.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예수님.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아무도 몰라보는 그 한 명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인들 이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걱정이 되십니까? 내가 그래도 밖에 나가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 그게 걱정되시나요? 또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몰라서 감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히 내가? 사람들이 욕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욕해. 그래서 숨길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냥 제가 이 많은 군중성의 한 명이 아니라 오늘 제가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바라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이 한 여인을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에게 집중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요. 건강할지요다. 예수님께 집중했더니 건강해져서 돌아가요. 이거를 좀 번역을 다시 해보니까 이런 게 좀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진 않지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평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의 병에서 떠나 건강하라. 지금까지는 12년 동안 이 병에 갇혀 살았어요. 그런데 이 병을 떠나서 평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 평안의 나라 늘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샬롬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가 천국인가요? 이 교회가 구약에 나오는 성장입니까? 아니죠. 그냥 모이는 장소예요. 복된 곳이지만 그냥 장소예요. 이 천국이 회당장에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회당장도 지금 죽을 맛이에요. 지금 이 회당장이 목사 안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믿고 있는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내가 만나는 내가 교제하는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자리에서 적당히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저 많은 군중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나의 간절한 마음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군중 속에서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딸아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고아야 되겠다. 삿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그 삿개오를 찾아오셔서 삿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 좀 먹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내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 때에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제가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만나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